수진 씨가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 번 뽑아보죠. 수진 씨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이니까 궁금해!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수진 씨가 뒤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확실해. 이거 진짜 없어요. 진짜요?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없어요? 좋은 거 한가봐. 그러면 수진 씨, 저 상황 때는 뭐 해요? 그냥 핸드폰하고 그냥. 진짜 솔직하시다. 진짜 없구나. 우리 보통 좋은 게 없네.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싶은데. 심심할 때 같이 해놓고 싶은데. 일단은 뒤에서 따뜻하게 한 번. 진짜 없는데? 수프 때, 수프 때. 야, 여기 와요. 야, 여기 와요. 빨리! 보통 좋은 게 없네. 없네! 아니, 이거 진짜 없어. 뭐지? 뭐야?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그냥 와요. 그게 그나마인 거잖아. 맞아. 그나마인 거. 근데 나 그나마라도 하고 싶어. 아니면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은 건데, 우리 팀 안에 어린 거. 아니면 나쁜 건가? 아니, 아이들이 어린 게 많이 많을 것 같아. 나쁜 건가? 나쁜 건가? 아니, 빨리! 어, 시완 씨 말 너무 잘해. 빨리! 그냥 저, 빨리. 맞아요? 맞아요? 아니, 최초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끌어당겨도 되는 거예요? 그치 맞는 거예요? 아, 근데 그나마. 네,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아, 슈아 씨. 이 질문이 뭐 같은데 본인을 그렇게, 본인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외롭 때는 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외로울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외로울 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같이 뭐, 얘기한 사람. 그런 거였으면 너 절대 안 뽑았어요. 막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 제가요?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제가요? 심심할 때인가 봐. 심심할 때 막 핸드폰 하면. 아니, 약간 뭐, 밥은 먹었나? 오. 아, 걱정되는 사람. 아, 걱정해주는 사람. 네? 그럼 나잖아. 뭐야? 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기야. 넌 절대 아니야. 나 얼마나 걱정해주는데. 그럼 수진 씨가 슈아 씨를 뽑은 정말 큰 이유. 큰 이유. 막내라서? 막내라서. 챙겨주고 싶은 사람. 어. 그래. 혼자 있을 때 챙겨주고 싶은 사람. 근데 챙겨주고 싶은 사람 진짜 없는 거야? 아니. 그렇죠. 어, 절대. 어, 절대. 아, 다른 멤버한테 손도 대고 싶어. 아니면 걱정하게 만든 사람. 어, 그러니까. 아! 혼자 두면 걱정되는 사람. 혼자 두면 걱정되는 사람. 어, 혼자 두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그럼 당연히 슈아.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럼 슈아 씨가 마지막으로 수진 언니가 나를 왜 뽑았는지. 딱. 네가 얘기한 거야? 아, 아직 그래. 수진 언니 왜 접어봤어요? 아니. 아니, 슈아 씨가 생각해보시라고. 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귀여워, 그쵸? 그. 그냥 그거 합쳐서 다 저인 거 같아. 어, 막내를 가장 걱정하고. 그런 거 같아. 걱정. 수진 언니의 좋은 점 한마디만 해줘요. 이렇게 좋은 걸 뽑아줬는데. 수지 언니가. 수지 언니가. 수지 언니가. 수지 언니가. 수지 언니가. 많아요, 많아요. 뭐가? 다른 거 말 너무 잘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부끄러워. 많아요. 저는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언니 사랑해 한번 해줘요.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축하드려요.